그 다음에 주성신 그 많은 신 중에 여기서부터 15명의 주자 돌림자를 쓰는 신들이 신중이 등장하는데 제일 앞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보면 또 산이라고 해놨잖아요 갈수록 범위가 쫓아쫓아 줄어들죠 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숲이 있겠죠 그죠? 주림이라고 해놓고 숲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약초가 있겠죠 다 약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뭡니까? 주가 신의 곡식 신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주화 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주혜 신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성신은 정심주라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냐 바람이를 바른 정심이라 정심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환하게 손금 들어받아 보듯이 알기 때문에 인연을 깨뚫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막힌 곳 뚫린 곳을 자기가 환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정심주라고 하는데 사람사람끼리 살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성동구에는 필수 한목이라 이 세상에 전부 태생이 다르고 성받이가 다르고 사람은 전부 다 의식 세계가 다 다른데 그거 맞춰서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현명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주성신이 있었습니다 미진수와 같은 주성신 이게 함사상이죠 그들의 이름은 보봉광료 주성신과 넓은 봉우리 빛나는 광료 광료 찬란한 주성신과 묘음궁전 주성신과 그러니까 성이 있는데 큰 수미산만큼 덩치 큰 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봉광료 찬란하다 서울 같은 주쯤 되면 보봉광료 주성신쯤 안 되겠어요 부산쯤 되면 묘한 궁전쯤 되겠네요 묘한 궁전으로 장엄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중국 가면 전부 다 성이 있잖아요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하듯이 인도도 마찬가지고 성은 뭡니까? 하나의 다운타운이 형성된 곳이죠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건강경 거대목 읽을 때마다 그가슴이 아파요 부처님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분이 사람들이 살 만한 자리 이렇게 의식주 해결이 잘 될 만한 성 안에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았어요? 성 밖에 맨발로 맨날 아침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글씨 가로 가시는 거예요 입사위 대성 글씨 그죠? 사위 대성을 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그 노인네가 차제거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한지 다시 성 밖으로 오셔가지고 반사흘 수업할 세족이 부자이자 한 그릇 자식은 하루 종일 종일 돈 아무 말씀 없이 앉아계셨다 심심하니까 누가 톡 티나서 한 말씀 했죠 휴우 세존 수보리가 제대중중 적정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지 합장공경 200불 휴우 세존 부처님 심심하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자기는 다 공돌이 알면서도 남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그죠? 아들 가르치듯이 다 알지만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타일시 성불도가 중요한 것이라서 대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부처님같이 그래 찬란한 분이 바보더러 아침마다 다른 사람 나왔던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버렸나? 살아계신 분 우리 부모님이 노구를 이끄시고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데 못 사시고 밖에서 사시면서 안쪽으로 사위성이라고 하는 곳은 무슨 뜻이에요 풍족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사위대성 사위라는 말이 인도말로는 우리도말로 번역하면 풍족하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자고 사람이고 풍족하다고 그 대목 보면 가슴이 짠하거든 그 고독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주 고독한 사람들 어려서 외로운 고아들 늙어서 혼자 사는 우리 같은 독거노인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도와주는 거 그 고독하는 금강경 같은 데도 첫 구절이 뭡니까? 보시하라 아이가 보시하라 수행의 전체 전제 조건은 보시하라 그리고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비인이면 불인이며 불인이면 비인이라 불인이면 참지 못하면 비인이라 인간이 아니다 축생은 못 참거든 탐진치가 많아가지고 비인이면 인간이 아니면 불인이다 참지를 못한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스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이 찌르다 왜 그래 못 참았던가 싶어 부끄러워요 지금도 물론 못 참지 그런데 이제 하안경을 하도 오래 읽고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신념이다 신념이다 이러면 어떤 불의를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별로 어떨란 건 모르지만 두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죠 사실은 이렇게 불의 앞에서 서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정의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방필이 구적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정심이 되어 있는 거죠 정심주 그러니까 마음이 홀고 있는 정직한 사람이 당장 정직한 사람이 조금 이따 미끄러지더라도 언제는 정직해야 돼 지금은 정직해야 돼 우리가 여기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또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정직해야 돼 차 탈 때는 또 정직해야 돼 내릴 때는 왜 될지 모르지만 내려가서는 또 정직해야 되고 발짝 뛸 때마다 지금만 정직 지금만 정직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수건 하나 갖다 드릴게요 얼마나 이러면 학인들이 졸업할 때 그 수건에다 새겨놨어요 당장 정직하라 스님 졸업 기념을 뭐 할까요 목수건 등산수건 하나 하지 뭐 이랬더니만 그러면 당장 정직하라 새길까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이 그겁니다 스님은 정직합니까 물어보시오 물어보면 내가 정직할 것들 위에 앉아 있겠냐 개금철 해가지고 올라가 있겠지 그러나 정직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이 업식을 가지고 업장이 안 녹았는데 어떻게 정직이 되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지가 정직하다 해도 정직하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최대한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묘음 궁전이 있다 또 그다음에 청정 희보 정말 맑고도 정말 아름다운 보배 물질 적어도 보배도 보배지만 우리가 조금씩 강의 듣다고 서로 생각해 볼 때 어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야 이거는 이런 명품은 없다니까 진짜 서른님들 이 몸때 이 한 명품도 현대백화점이야 저거 팔 수가 없어요 현대백화점 제가 몇 개를 가져오더라도 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장음을 이 마음을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정말 명품이에요 정말 그다음에 뭡니까 근심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반야바람이니까 근심이 다 떨어져 오온이 개공한 줄 알아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반야바람이니까 환한 거야 화등 여만이라 여만 광한다 아니고 그죠 눈에 환한 주성신과 그러니까 주성신을 내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남들하고 하목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주성신의 목적이 뭡니까 하목 아닙니까 하목 가족끼리보다 더 큰 개념이죠 이런 거는 큰 집이라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묘음 궁전이다 보봉 강요다 이래 해놨잖아요 지금 염당 명현이라 염당 불꽃이 환해가지고 대낮에 여일 일강 명조 견 종종색이라 햇빛이 환하게 쏟아지는데 못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주성신처럼 남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이웃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위에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염당 명 현 진짜 그냥 미주와를 고주와를 환하게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을 갖다 딱 떠먹으면 한 20가지 맛을 느껴야 된대 소금 맛도 느끼고 미역 맛도 느끼고 다시맛도 느끼고 딱 그런데 먹다가 이게 짭네 싱겁네 이 정도 맛을 알면 그건 축생에 가까운 것이야 축생에 축생에 올 마일이 나오는 얘기 이게 물을 이렇게 한 잔 먹더라도 이게 침향인데 무슨 종류다 여기까지 다 알아맞혀야 돼 맵다 짜다까지 어떻게 맛이 한 맛뿐이겠어요 어떻게 흰 색깔 속에 흰 색깔만 있겠어요 복숭아 꽃이 이렇게 요즘은 이하의 월백하고 몇 월 며칠 3월 보름 3월 보름 날 엊그제 요즘 3월 보름쯤 되면 뭔 꽃이 핀다 백꽃이 막 뭉실뭉실하게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죠 그거 이제는 조금 뭉치는 그 도화 같은 게 폈고 요즘은 배꽃 뭉실뭉실한 거 필 때 또 저기 라일락도 뭉실뭉실한 게 피거든요 라일락 뭉실뭉실한 거 필 때 또 라일락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축축 늘어지는 거 등꽃이 축축축 뭉실뭉실하게 피거든요 등꽃 저거 가고 나면 그 비슷한 거 뭐죠 아카시아 꽃도 뭉실뭉실하게 피는데 아 이러면 해가 앵가이 뜨겁구나 그것들이 이제 좀 숙지막해지면 초판에 물었다면 불또 같은 거 그렇죠 붕글붕글 막 올라온다 또 뭐였죠 작약꽃도 막 함박꽃이 터지고 또 모란꽃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5월의 열기가 꽉 차거든 그런 세상에 꽃의 흐름도 이렇게 자세히 색깔하고 꽃 흐름도 이렇게 보면서 쪼잘부리하게 매아 날리고 벚꽃 날리고 이런 찹찹하는 시절은 다 지나고 따뜻한 시절이 돌아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한 반년이 지나고 6월달 돼가지고 한 해가 꺾어지겠구나 아이고 공부해야 되겠다 세월이 이리 많이 빠르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예? 좀 있으면 시 뿌리고 모내기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언제 모내노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언제 모내고 나는 언제 또 곡식을 거듭고 해마다 곡식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이렇게 견주할 생각해야 돼요 지금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주성심 보면서 나도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서성과 제자와 도방과 이렇게 같이 살았는 신도님과 그렇죠 어울려서 이걸 내 주성심을 어떻게 테두리를 지어갈 것인가 묘한 궁전이 될 것인가 악독 궁전이 될 것인가 궁전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복 광명 주성심 복이 철철 넘치는 거야 수상고을 만복 운흥 그 다음에 청정강명 주성심과 향계장음 주성심과 묘보 강명 주성심이다 이와 같이 묘한 보배의 강명 주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묘한 보배의 강명이 그러니까 묘한 보배의 강명이 딱 깨어놓고 얘기하면 뭡니까 내 신구의 삼업이 세상 사람들을 갈무리해가 이렇게 같이 두량해서 사는데 그렇죠 충분히 내 그 받침돌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주성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한량 없는 부사의 급 동안 여러께서 구처하시는 궁전을 청정하게 장음했습니다 궁전을 청정하게 장음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 대가도 바람 없이 요새 말하면 자원봉사했습니다 청정이라는 말은 뭔말이었죠 부주색 보시 부주생향 미촉법 보시라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되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 남바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배 봉우리 덩어리가 무대기가 강요 빛나는 주성심의 찬탄이라 우리 마음속에 보배 덩어리를 갖다가 확 심어버려야 된다 아 저 사람 하는 행동은 똥도 버릴 게 없다 이제 똥도 버릴 게 선인들 아름다운 우리 도반 선생님 찬탄할 때 그러고 그 선임은 똥도 버릴 게 없는 선임이 있어요 명천선임이라고 이런 거까지 얘기해 버려야죠 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그 선임이 탱화를 그리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요즘 통두사 그 보강절의 탱화를 허금을 돌려가지고 칠척 후회를 탱화를 직접 그리시는데 그런 선임들은 뭘 만들던지 보배스러워 뭐가 보배스러우니까 마음이 보배스러우니까 선임의 눈길도 손길도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장엄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림 속에 쏟아 이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 선임한테 내가 부처님 복장할 때 옆에 같이 있어보면 나는 막 힘들어가지고 장사 믿고 있다가 널브러져가지고 뻗어 자뿌거든 선임은 약첩 사듯이 하나하나 정성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거든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 도반 선생님들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볼 때마다 참 그런 분들이 여기 나오듯이 보봉강요다 보봉강요다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또 가까이는 우리 어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세상에 희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악도가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악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많다는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대구 시내 악한 사람은 1%도 안 돼요 진짜 악도한 놈이 대구 시내 우리가 300만인데 악한 사람이 1%면 몇 만이에요 3만이 아닙니까 그렇죠? 3만 명이 지금 들고 설치면 우리 죽어뿐다 이게 0.1%도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좋아요 악한 사람이 많겠어요 착한 사람이 많겠어요 착한 사람이 많겠어요 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 세상에 악한 사람이 반 이상이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니 3만 명이 오늘 도둑질하고 사람 찔러 죽이고 도로 댕겨봐요 우리 식급한다 식급에 한 2, 3, 4명만 있어도 고생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파트 거 못된 짓 한 놈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반쯤에 그렇게 정신 나간 놈이다 우리 오히려 같이 살겠나 그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세상에는 0.000 몇 프로가 아주 악질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가 섞여서 살만하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시각이 잘못돼서 일본 말하고 민나가 도로브 댔서 처음부터 도둑놈이라 하지만 처음부터 그거는 이성계하고 누구죠? 그 무학대사 얘기처럼 정말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모르면 뭐가 돼요? 부정치 중생이라 사정치 중생은 몇 명 안 돼요 대받았다가 한 10명만 나와봐라 우리 불교가 뒤집혀버리지 그게 우리 종담도 좀 험한 것 같지만 뭐 몇몇이 그렇지 대부분의 스님들은 나름대로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도사 부처님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여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미라 부처님이 이처럼 부사의하여 불가사의하다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부처님은 그러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강명변조어 시방하사 강명이 시방에 두루비추사 중생 현전 실견불하니 중생이 현전에서 눈앞에서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게 앞앞이 다 어린이날 애들한테 장난감 지지듯이 다 하나씩 하나씩 선물 다 준다 이거죠 교화 성숙 무왕수로다 교화 성숙 무왕수로다 스님 무왕수가 뭐예요 무왕이 할량이 없다 무양이 뭐냐고요 이제 일어나면 여러분들 안댜겠죠 무악마 수는 놔두고 앙자가 무슨 이빨이 무학이야 앙 이렇게 앙 다물어 버려 제가 왜 이렇게 찝어버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봤어요 그죠 이제 안 까먹어져요 이렇게 한번 주고받고 해버리면 처음에 이렇게 간략하게 세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경제는 그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해줘요 자세하게 했다가 더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하면 뭡니까 묻고 답하고 해야겠죠 문답으로 끝내버려요 건강경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시하고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해버리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묻고 답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문답의 형식을 이걸 왕복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왕복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정리해버리자 이런 말입니다 무왕이란 말은 무량은 많이 들어봤죠 무변도 많이 들어봤죠 무왕은 많이 안 쓰죠 자 무왕은 앙이라고 하는 건 중앙일보 중앙입니다 중앙 자 여기 중앙은 어디쯤 될까요 요쯤 되겠죠 자 뚜껑이 요마타 하면 요마타 주황은 어디쯤 될까요 요쯤 되겠죠 대구의 주황은 어디쯤 돼요 좀 막막하죠 아니 연못의 주황은 알겠는데 태평양의 주황을 찾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허공의 주황은 없잖아요 이 강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너무 넓어서 알 수 없는 중심을 자리를 뭐라 한다 무왕이라고 한다 끝으로 이렇게 가면 가가 넓어서 알 수 없는 것은 무변이라고 한다 무량 무변 우리 무왕 이런 말 있잖아요 안으로 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무왕이다 야 깊고도 깊다 이 말이죠 그죠 대충 감이 잡혔습니까 앙 이게 아니고 앙 그 해석 좋다 그래 합시다 이제 무왕이란 말 다 알아들으셨죠 뭘 못 찾는다 중심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 눈뜨고 아무리 봐도 허공을 못 보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왕수라고 했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뭐 이렇게는 해놨지만 교화여 성숙함이 한량이 없네 그래도 꼭 딱스럽게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변이라고 했을 때 하고 무변수 무량수 무항수 무슨 말인지 톡톡 떨어뜨려야죠 주성시는 무량한 세월 동안 여래가 거쳐하시는 궁전을 엄정 한단대 하달 해놨다 누가 썼노 내가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아니면 삼백은 뺏길 뻔했다 주성신의 성이란 불의의 재난이나 외부의 석격 등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을 말한다 성을 주관하는 신이란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의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래가 거쳐하시는 궁전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정해진 교회를 엄정히 따르며 마음속 부처님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음경이 여기서 나오는 게 주성신부터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가잖아요 그죠? 주성신이 제일 앞에 15주자 돌림신중들 중에 앞에 뜬 뜻은 뭘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떴어요 사람,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화쟁을 이루어라 다투는 것을 거쳐라 이 말이 주된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주체신중은 몇 명 있었어요? 네 명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을 통해서 인간끼리 함옥해야 된다 이 말이 주성신의 은연 중에 나타나가 있는 것이다 그죠? 항상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나 서로 안쪽에 분열이나 이런 게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 사이에 서로 어울려서 주성신답게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했는 대목이고 주지신부터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조금 지겹다 싶으면 진도를 쫙 빼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